여깁니다 여기! 여왕님! 어머! 너 이름이 뭐야? 저 펭수야! 이봐 펭수! 너 되게 우리 세바스탄이랑 비슷하다! 안녕! 세바스탄? W에서 여왕이 되고 싶은 화의자! 여왕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! 별말씀을! 나도 만나서 반가워! 화의자가 아니고 화의자! 화려한 의자를 좋아해서 화의자지!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숨 I wanna be with you 나는 W세계에서 꼭 여왕이 될 거야! 잘 지켜봐줘! 여왕님 모쪼록 여기 W세계에서 꼭 여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! 그래 고마워! 잘 있어 펭수! 안녕! 내가 바로 영광과 화의자다! 화의자다! 안녕! 얘들아! 안녕! 카메라가 어디 있디? 아침에 화초 조금 먹고 왔어 얘들아! 어디 있니? 얘들아! 자 모두 주먹! 자 모두 주먹! 자 모두 주먹! 오오오오 무서워 새로운 사람 왔어 주먹하세요! 안녕! 안녕 얘들아! 옷 예쁘다! 안녕! 너무 예쁘다! 고마워! 너희들 너무 예쁘다! 근데 넌 왜.. 너 왜 맨발이야? 와 맨발이다! 우리 나라에서는 신발을 안 신거든! 헐 왜? 그만큼! 어.. 뭐랄까? 자연친화적이고 깨끗하다는 얘기야! 아 진짜? 그럼 염색한 거 아니야? 이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거든? 오오오오 이름이 화의자라고? 이가 아니고 의자야 의자! 백신 이름이랑 똑같아가지고 아! 내가 그럴 줄 알았어! 그럴 줄 알았다고! 이나라 하면 그게 그렇다더라! 어머! 어머! 자기야! 어! 자기야! 어머! 자기야! 어머! 어머! 이거 왜 이러는 거야!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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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안녕! 오랜만이야! 어! 이거 왜 이러는 거야! 어머! 얘들아! 어머! 얘들아! 무서워! 친해지자! 화의자! 친해지자! 어머! 얘들아! 무리하자 좀! 난 자루야! 난 자루야! 아! 알았다고! 난 자루야! 와우! 아! 와우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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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! 어머! 애들 뭐 난리가 났네요! 야! 돈을 날려? 돈 날리는 건가? 주아! 당장 주아! 이루와! 클럽 놀이 하고 있었어! 아! 저게! 클럽 놀이 한 번 더 해볼게! 자! 둘! 둘! 서인어이! 붐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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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귀여워! 어머! 귀엽지... 너무 귀엽잖아! 다 귀가 달려 있네! 어머 어머 어머! 우리 애들 생각난다,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기다리는 애들 정말 많은데. 세상에나. 야 화이자, 야 화이자. 너 내 목소리 모르겠어? 조용히 하세요. 너 내 목소리 모르겠냐고. 조용히 하시라고요. 나는 알겠거든 너를. 조용히 하시라. 야 근데 너 너무 친한데? 마찬가지예요. 야 반갑다. 마찬가지시라고요. 야 너무 반갑다. 내가 잘 숨겼어. 반가워요. 근데 너 너무, 너 너무 개. 야 내 말투가 나와. 야 반갑다. 저리 가 나 안 되겠다.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. 얘들아 어디있니? 얘들아. 아이야. 얘들아. 아이야. 가현이은